어? 뭐? 변한 거 같은데? 나 머리 했잖아 머리 입구나 나 어디서 입게? 어디서 입는데? 동네 입구에 미용실이 있는 사람 생겼거든 아, 동네 입구에 미용실이 생겼구나 그 미용실이 있는지 뭔지 알아? 그래 자, 갈게요 나 뭐 변한 거 없어? 뭐 변한 거 같아 나 머리 했잖아 나 머리 했잖아 나 어디서 입게? 어디서 입는데? 아니, 동네 입구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거든 아, 동네 입구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구나 그 미용실 이름이 뭔지 알아? 이름이 뭔데? 아, 글쎄, 미용실 이름이 깡깡볶아야 미용실 이름이 깡깡볶아라고? 네,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,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,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좀 하셨어요? 네, 식사하고 왔습니다 아,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시고요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인상이 너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